그래서 새로 산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어 또? 어 박스같은거 보면 영상 찍어야지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! 이얏! 야 이거 카메라 어디있다 교정 좀 해야할 것 같은데 입에 물어 아니야 이거 의외로 교정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뜯어줘 유폐 일단 내용물 한번 봐봐라 앞에부터 벌써부터 마를 투에야 향기가 나는구나 휸레이 여깄다 너 여깄다 어서 잠깐만 어어 가져가 내가 팩을 다 옛날 팩만 달라고 했거든 와우 네오스에새끼여 와 네오스에새끼용 비올리스테는경이구나 와 이거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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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입 모르겠어. 워리어라서 넣은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집에 많은데 주문했다니까. 공점마 니도 많은데 이거 주문했잖아. 오바폰 파틴 도플 워리어 도플 워리는 진짜 집에 없어요. 가토움즈. 와 가토움즈 뭐 있냐. 튜너 튜너 할 수 있는 놈. 기히. 이거. 더블 X 세이버 흉 레이. 상대 마음 존을 3개까지 파괴할 수 있지. 자 스타라이트로도 발동하면 되겠군. 레빗. 오 레빗. 주폭소. 배좌절. 나 그. 왓더 파이. 영상. 이새끼 여친이랑 통화했어요. 뭐요? 저는 아군입니다. 왜 소리 집어치워. 닥쳐. 어쨌든 X 세이버. 더블 X 세이버 보가 나이트. 그래. 더블 X 세이버. 와 존나 반응 봐. 개너무해. 그래. 어쨌든 요. 딸 딸이. 디디알. 뭐야 도플 워리어. 왜 이렇게. 아 맞다. 내 것도 시키자. 나도 시켜달라 그랬지. 거의 절반은 내 사비로 했는데. 내 사비로 주문해. 여친이한테 주문해 줬네. 뭐야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딥 다크 합니까 형님. 딥 다크. 와 레벨 워리어 레어로 주문네. 나 이거 레어로 주문했어. 유배를 위한 캘리큘레이터. 이거 자동 조절이 안되네. 스타라이트로. 이거 핸드폰 비싼 편인데. 자동 조절 같은 게 안돼. 유패 다운. 이쿠. 이쿠사나이까. 아우 찔겨 역시 옛날패. 난 그래도 옛날 건 쉽게 뜯었는데. 지반 짐식. 아이트 타이거. 난 저런 카드가 있는지도 몰랐어. 암흑 수면으로. 뭐야 얘는 누구야. 뭐야 얘. 암흑 수면으로의 초대. 나의 수면에 온 걸 환영하네 나 써니드다. 와 리얼 잘 자게 생겼다. 그리고 미스터 볼케이노. 잘생겼다. 백병전. 정의의 접. 아 그러네. 같은 히어로인데 히어로 아니네 거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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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찾았을까? 근데 이거 있던 그 계속 안에 재룩 때 공장에서 찍어냈던 거. 이런 것들이니까. 응. 아직 못 빼는 것 같은. 이거 분명 2005년에 만들어졌대. 허허. 허허. 아니 저거 나올 때부터 궁금한 게 있어. 과연 지금쯤 찾았을까? 하면서. 이 꼴은 빼라. 두 개의 레이아드. 킥백. 데스티니 시그널. 불타오르는 히타. 저거는 빙의 장착이 아니야. 이번엔. 듀얼리스트의 능력. 우리들한텐 없는 거지. 히히. 시. 더 드래곤스 아이스. 글미스 덩어리로 멍청. 히펜드 가이. 상자한테만 좋은 카드. 그래. 이중소와 안나. 커먼 쏠. 둠 가이. 인조천사. 구글 로이드. 오늘 건진 거. 이놈. 끝. 아니야. 하나 더 있어. 아니야. 하나 더 있어. 나는. 난 아직도 궁금해. 이거. 잠 잘 자게 생겼다. 여러분 이거 잘 때 이거 침대 밑에다 주고 다세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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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